도티 여러분, 승오니~~ 도티, 일어났어? 어제 도티 라떼랑 같이 자가지고 오늘은 도티 라떼랑 같은 이불에서 아침 인사를 드리네요 나한테는 아직도 잠오나보다 라떼시~~ 이제 아침이에요 둘체도 둘체도 더 자꼬야지 흐흐흐흐 아앙 오늘은 25도에 습도 50% 오늘도 좋은 온도랑 좋은 옷 습도네요 자꾸 화장실 간 사이에 일어났네 이 새끼들 에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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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.다..다 잤어? 잘 잤어? 자 그만큼 잤어 이제? 알았어 그래 이제 치워줄게 너네네들끼리 놀아 일부러 치워줄게 엄마도 일하러 가야겠다 놀고있어 너네네들 예이 끝 절대로 수빈 손님의 소리zz 끝!! 와우 발 점점 굴러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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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아 차가워 아 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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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마지막 일기야 얘들아 마지막 일기지만 몸무게는 매주 축제할 것 같다 오 아리다다 자 잠깐만 알았다 시력제거 자료랑 같이 와따와따 진정해 진정해 돌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나나 먹어 라떼 혼자 다 먹지 말고 주라 돌체도 좀 돌체 돌체 자 자 자 세 개씩 하나 먹어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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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울들 히히히히히 귀여울들아 잘자 얘들아 안녕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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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作で